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윌리엄! 뭐야? 진짜 큰 거다. 그치? 봉지에 좋아해? 엄청 좋아해. 진짜. 형한테 바로 보는 눈빛이 뭐야? 응? 좋아. 한번 타볼래? 한번 타볼래? 한번 타볼래? 윌리엄, 한번 타볼래? 봉튀기왕! 예, 윌리엄! 좋아, 윌리엄! 안녕하세요, 봉튀기왕 윌리엄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윌리엄! 윌리엄, 안녕! 하이! 안녕! 안녕! 윌리엄, 윌리엄 이제 내려야 돼. 이제 형은 장사해야 돼. 응? 윌리엄, 아니 이거 바라야 돼. 형이 바라야 돼. 네.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 아니, 어머니 오미자 있어요? 예, 오미자 여기서. 아니, 근데 이거 그 오미자. 예. 입덧에 좀. 예, 입마름. 입이 타고 그러면 입마름에 먹고, 기관지에도 먹고. 아, 그래요? 예. 아, 애기 먹어도 돼요? 네, 괜찮아요. 어이, 잘 먹네. 맛있어? 안녕. 하하하. 없어, 너 다 마셨어. 일단 그거 하나 주세요. 어느 개나 먹을래? 설탕 같은 건 아직 안 미겨서요. 죄송합니다. 잘 먹을게요. 오미자차에 이어 생애 첫 꽈비기, 그 맛은? 윌리엄, 먹어볼래? 이거는 번데기를 많이 드시면, 번데기를 많이 드시면, 번데기를 많이 드시면 기운이 세져요. 아, 그래요? 어른도 먹기 힘든 번데기를 10개월 윌리엄이 먹는다고요? 와, 너는 진짜 못 먹는 거 없어. 너는 진짜 대단한 친구야. 저는 못 먹거든요. 엄청 잘 먹어. 맛있어? 야, 우리 한 손으로 먹는 거 맞는데 왜 양 손으로 먹어. 괜찮아? 이거 하나 주세요. 집에 가서 마운 거 먹으면 돼요, 윌리엄. 하신 비렐랑 희망idad еш어로